휴가 이러고 집에 왔더니 모델이가 이상하게 쳐다봐요 밖에 너무 추워 오더라 야 체감원도 영하 15도래 너 옛날에 어떻게 밖에서 살았니 도대체 우리 가게에서 살았지 이동싸는 중 즉 우리는 이동중이라는 뜻입니다 먼지랑 같이 스크래처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먼지랑 같이 스크래처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먼지랑 같이 스크래처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먼지 도착했습니다 빠르게 스팅해주세요 나 Horiz다 여보 바르고 있는 동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USC 왜냐면 알갓고 있어요 응, 간식 먹어 아, 예뻐 응 얘는 진짜 고양이 아닐까요? 몸에다가 지금 모래를 묻히고 있는데 너도 귀지에 켜봐 그 사무실에 똥 떨어뜨리니까 너지? 어? 요지의 요카박수도 건제합니다 너 머리에도 노래 붙어 있잖아 응 쟤 요즘에 아무 바닥에서나 다 누워있어 따뜻한 바닥에서 새 같은 거 잡아볼까요? 우드리 준비 디스 이즈 트립 고! 뛰어 라스트 스스로우 오케이? 준비됐어? 오드리 액션 요즘에 쟤가 아무 데나 누워있어 편해보여서 다행이야 난 또 일한다 잘 안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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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역시 걱정하는군. 너의 마음은 다 알았다. 요지 눈이 왜 이래요? 요지 눈곱 좀 봐. 시그맣잖아. 눈에서 왜 기름이 나와? 응? 기름왕자님. 기름 닦아 드려야 되겠네. 눈에서 기름이 나오네. 눈에서 석유가 나와. 가자. 털이 너무 많이 길었어. 이게 뭐야? 이거 부채에요? 옛날 귀족이 입었던 옷 같아 럭셔리하구만 우아~~ 봉지다 출신을 발명한 사람한테 이렇게 두고 있나? 다닙니다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들이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들이 먼지 봉지 유지 요지 오 들이 먼지 봉지 유지 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